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로 하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첫 번째 학력평가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인데, 4월에 맞죠? 그렇죠? 4월 학평은 5월에 볼 거라서 그냥 첫 번째 학력평가라고 이름을 넣었고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일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단원별 문항 출제수인데 작년까지는 지존 교과 과정까지는 단원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5개 정도의 밸런스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7개에서 6개 정도의 밸런스가 맞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앞으로 계속 될 거고 한두 문제에 계속 차이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시면 예상 등급컷이 나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컷이 나와있으니까 이건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47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갭이 좀 크죠. 그렇죠? 갭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아주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어쨌든 1등급컷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항상 등급컷을 45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45 정도가 1등급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40 정도가 2등급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차이 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 볼게요.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19번, 7번, 15번, 11번, 18번인데요. 이건 뒤에다 문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쭉 나와있습니다. 오답률은 정답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률이 54%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1%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랑. 아니면 이제 55%, 59%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가잖아? 그럼 50% 미만의 정답률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50% 미만의 정답률은 거의 없고 50% 정도 때의 정답률이 오답률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19번 문제거든요. 19번 문제는 식현상에서 발생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예요. 식현상하고 여러분들 같이 나오는 게 항상 뭐냐면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위치야. 얘가 돌잖아. 위치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심별을 행성이 앞을 가리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중심별이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을 가리고 지나가요.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야. 이게 식현상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위치관계가 도플러 효과에서 우리가 나타낼 때 도플러 효과는 공통질량 중심 잡아주시고 얘가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행성이 마주보면서 돌아. 근데 관측자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위치예요. 이 위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과 관측자 사이의 행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얘가 돌아갈 때 돌아갈 때 무슨 편의가 먼저 나타날까요? 물어봤거든. 여러분들 이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근데 편의는 항상 누구 거야? 별빛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편의량. 편의량은 별빛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별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별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행성 이렇게 돌아가니까 멀어지네? 이런 거야. 행성은 여러분들 빛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플로 효과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별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면 서로 마주보면서 돌잖아. 별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청색 편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시면서 몇 번 그려보시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야. 이거를 익혀야 여러분들 응용 편이 들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응용 편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익혀둬야 된다. 둘은 시험에 공통적으로 공통적이 아니라 합쳐서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둘은 필수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지? 이번 첫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공부의 방향성을 조금 더 규정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ABC 상관없는데 AB까지는 상관없는데 C 학생이 한 말이 좀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필성류 하면 학생들이 외울 때 고생대 표준화석 이렇게 외우거든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도 출연 순서를 항상 얘기해 주는데 삼필갑방 순서대로 갑니다. 필성류는 사실은 고생대 말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멸종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문제를 틀렸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지역적인 거라서 번성 시기. 출연, 번성, 멸종.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석들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질 연대표를 갖다가 좀 넣어놨거든.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그래서 멸종 시기는 다 지시를 완벽하게 해 주지는 않았는데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요. 백야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일 번성한 시기 정도는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출연, 번성, 멸종. 이거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평에서 여러분들 어떤 언급이 되잖아.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표준화석 몇 개 안 되더라. 몇 개 안 돼. 봐봐. 삼, 필, 갑, 방. 일단 네 가지 고생대 거. 그 다음 뭐 있어요? 암공시. 세 가지 중생대 거. 그 다음에 화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오답률은 이제 C학생 때문에 이런 거죠. 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정체전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15번 문제인데 선생님이 정체전선과 함께 기상, 위성, 영상이 나올 때 한랭전선, 정체전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름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전선 두 가지야. 그러니까 한랭전선이거나 아니면 정체전선이거나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한랭과 정체. 그래서 한랭전선과 정체전선은 여러분들 위성사진들 나오면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정체전선이 나온 거예요. 문양에서 주어져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위성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광 영상이냐 아니면 적외선 영상이냐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야. 자정이라고 주어졌지. 자정인 여러분들 태양빛이 안 비치니까 반사에서 쓰는 가시광선 영상보다는 구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적외 영상을 갖다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기본적인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얘네들이 어느 시간대냐. 위성 영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요소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앞으로 구름사진들이 많이 소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존 기출문항 중에 구름사진 나온 것들은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이게 어떻게 전선이 만들어지지? 어떻게 생겼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별과 외계 행성계 쪽에서 별 파트예요. 별의 물리량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저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빈의 변이 법칙이랑 그리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 있잖아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광도를 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짬뽕해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뭐냐면 반지름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일단은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알아내냐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는구나. 이걸 알아내시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여러분들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는 표면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광도 구할 때는 여러분들 4파이의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의 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때 여러분들 별의 반지름을 구할 때 R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T제곱의 반비례하고 루트 L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 가와 나 별의 광도 10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광도비를 두 개를 나누면 이게 100배 차이 나니까 루트 씌우면 10배잖아. 반지름이. 근데 그건 표면 온도가 같았을 때 얘기야. 근데 가와 나가 표면 온도가 안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피크를 찍는 파장대는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가 여러분들 10배 이상 반지름이 크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찾는 걸 조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갔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거니까 이 세 가지 기본 틀을 잘 잡고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적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인데 태풍 문제입니다. 태풍은 이제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13번 같은 게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아, 18번이죠. 18번 같은 게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보시면은 4번을 많이 고르거든요. 니은, 디귿. 그러니까 디귿이 뭐냐면 태풍의 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태풍의 눈은 고요한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 때 이게 지금 서울 지방에서 관측한 건데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되냐면 풍속이 쭉 가다가 고요하니까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가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풍속 데이터 자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이 지금 태풍의 눈이 안 지나거든. 그림상에서.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풍도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적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총평. 삼월학평 문제. 난이도 높지 않았다. 알겠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좋았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을 갖다 테스트하는 참 좋은 시험이었다. 난이도는 낮았다. 알겠죠? 난이도 낮은 편이었다.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아시겠죠? 수능은 이거보다 난이도 높아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답률 베스트 5는 학생들이 자주 잊어버릴 만한 그런 부분들에서 잘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테스트 자체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기본기가 되게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평이나 이런 거에서는 응용력을 갖다가 측정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할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본 친구들은 계속 다지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시험 잘 못 본 친구들은 빈 부분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똑같아요. 3월 학평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모평까지 총평을 보면 다 비슷비슷할 텐데 선생님이 학평 이후에 학습절이 와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그죠? 늦지 않았음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내가 개념 자체가 비어있다라는 학생들 당연히 개념 그냥 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개념 심화도 하고 기출문제 풀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이제 개념이 안 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 아직 많이 남았어. 수능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름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주시면 여름때부터 문제풀이 같이 합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출발했다고 빨리 달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챙겨가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개념 공부를 다 끝내는 학생들이나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 당연히 기출이죠. 지금 보시면 기출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태풍 같은 것도 기출이고요. 그죠? 그리고 G2 기출이긴 하지만 나머지 별의 광도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기출 문제 학습 여러분들 1순위 순서 정해주면 2순위. EBS 보셔야 되겠죠? 그죠? EBS 보시는 게 2순위입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완료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지금 6종이야. 이게 6종이라고. 6종. 6종 교과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읽으시고 아직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필수다. 이거 안 끝낸 친구들은 먼저 그냥 하세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컨텐츠가 사실은 선생님도 책을 계속 만드는 입장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는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듣는 학생들 같이 기출 문제 한번 풀었단 말이야. 1회독 했어. 그 EBS도 1회독 했단 말이야. 그죠? 그 이건 N회독 하는 게 좋거든. N회. 많이 볼수록 좋아야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걸 갖다 학습하시는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때까지 이걸 확실하게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부담감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애들이 막 여기 컨텐츠, 저기 컨텐츠 되게 많아가지고 컨텐츠를 되게 다양한 걸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이게 기본이야. 그냥 이걸 확실히 해두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3월 학평 같은 시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다가 차근차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기출 EBS 다 봤어요. 완전히 마스터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친구들 교과서 보세요. 아시겠죠? 교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 구하실 수 있으면 여러 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또 선생님 강좌 이름이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시즌 1, 2로 해가지고 시즌 1에 수특변형 문항을 계속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하니까 선생님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맞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개념편이 백야랑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백야가 볼륨이 좀 커가지고 여러분들 듣기 좀 힘들면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 시즌 1은 스피드 개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야. 기본기가 필살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을 봐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명심해 두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개념학습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 꾸준히 여러분들 반복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단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빈 내용들을 계속 채우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단권화는 손으로 다 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만점의 기분이라는 것도 막 주고 그러거든요. 필기노트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거에다 하세요. 알겠죠? 편한 거에다가 뭐 난 쓰는 게 편해요 이러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하려면. 그럼 하다 지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편한 거. 이런 거 찾아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할 얘기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알겠죠? 이제 뭐 그냥 초반에 그냥 기초 체력 테스트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실력을 계속 키워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수능 볼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달릴 테니까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좋은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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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